여러분 안녕하세요. 방영국입니다. 남자의 내면을 표현한 노래고요. 제가 이 앨범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음악 장르의 음악이었어서 너무나 발매할 수 있게 돼서 좋네요. 일단 어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인물들을 사랑으로 표현했다기보다는 사랑에 빠진 내면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던 게 어베 뮤직비디오인 것 같고요. 발레리나 분들의 춤, 그리고 움직임, 그리고 다양한 컬러로 쓰인 미장생들 자체가 사랑에 빠진 내면 세계, 그리고 욕만 이런 걸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프 라는 노래가 이번 앨범에 들어가 있는데요. 오프 라는 노래를 작업할 때 노래 가사처럼 스튜디오에 정말 갇혀서 그 노래를 다 작업할 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이번 앨범 제목 자체가 2, 2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의 두 번째 자아, 그리고 혹은 두 가지 자아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앨범 자체도 카오티카 원더링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하게 됐고요. 두 버전 다 들어가 있는 사진이나 느낌, 아트웍이 달라서 직접 구매해서 팬분들이 보신다면 다른 박영국의 자아 두 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발매했던 첫 정규 앨범 자체가 박영국의 깊은 내면의 세계를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번 앨범은 깊은 속내를 표현했다기 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삶에, 그리고 제 라이프에 있는 경험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앨범이어서 좀 더 가벼운 앨범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좀 더 사운드적인 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들으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들 위주로 자곡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최근에도 항상 이렇게 멤버들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. 최근에는 뭐 종업이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재가 이사를 해서 집들이 계획을 잡는다거나 여러 의미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자동차에 좀 빠져서 자동차의 세계가 너무 재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저는 비록 자동차가 없지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원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했던 일본 팬미팅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하루빨리 일본 팬분들을 만나서 팬미팅이나 라이브 무대든 하루빨리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 팬미팅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서 빨리 팬분들을 찾아뵙고 싶네요. 일단 저는 일본의 카니도라푸라는 가게를 너무 좋아해서 빨리 그 가게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팬분들이랑 만나서 싸인해던 라이브 무대든 이걸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앨범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. 하루빨리 앨범 팬분들을 만나서 직접 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고요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이번 앨범 2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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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